너무 아름다운 모습 정말 많이 느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아위군이라는 내 멋진 무대를 보셔야 돼 그렇게 못했었고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느꼈다 웃겨서 되게 다행히 고쳤네 눈 나고 어쩌지 계속 되게 시간만 더 있었으면 솔직히 안 되겠다 지금 시간만 더 시간만 더 시간만 더 시간만 더 시간만 더 저거 뭐 어쩌지 웃겨서 되게 반이 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